완벽하군 제발 우리 애가 할 거는 기도 매타 주님 좋아요와 구독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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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스 가줘 그래 싫어 안돼 닥스 가면 안돼 나같이 적격이 많은 사람은 닥스 가면은 너무 고통 속에서 죽어버린 닥스는 내가 맨날 얘기하자 내가 다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왜 가는지 난 이해가 안돼 여기 가면 여기 터는 애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왜 가는거야 도대체 여긴 도망갈 곳이 없어 망루에서 보고 있으면 여기는 배 타고 가는거 아니면 도망갈 수가 없어 와 1230명 다 부를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머리 어 조졌어 나 조끼도 없는데 어떡하지 안녕 어 너도 이 조끼가 없구나 아 앰프 쓰면 안돼요 총 중간에 바꾸기 없음이야 하 중간에 바꾸셔도 돼요 확인 주총 확인 주총이란다 총 한 자루 1레벨 세트로 치킨 먹는거에요 완전 쉽죠 남몰렛 옷 벗어 주세요 누나 그래? 하하하하 옷을 벗어 달라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말 심하게 할 수 있지 매니저님 뭐해요? 매니저님 저런 분 뭐해요? 옷을 벗어 달라고 하하하하 그 와중에 아 안 보고 싶어 하하하하 너 그건 좀 진심 같다 이렇게 정치로 한 면 담그는 건 너무 재밌다 모래요정 바람불이 참동단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헉 붕대 미션 중이었나봐 라떼 이즈홀스 도둠스 대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오면 우주 창고장에 달빛이 쏟아지는 방향이 탈aid 헉 누구야 누구 아줌마라 그랬어 사람을 할거야 누구야 흉 하하 핫 아 오늘 자글자글 하루 종일이라네 이거 맞냐 이거? 아이고 아 오늘 자글자글 하루 종일이래 맞냐 이거? 그게 나라냐? 다들 눈치챘을거야 저게 무작존에 있다는거야 간다 완벽하다 머리를 숨겨 지금 해도 잘 안맞을거야 그럼 머리를 쏘면 나무가 맞지 않을까? 제발 한 번은 걸리겠지 그리 Quiet 제발 우리가 할거는 기도 맸다 주님 천사소년 레티 비밀 아니 1인칭하니 아무도 안보이는데 나도 1인칭 하려고 했는데.. 온다 온다 내려간다 나도 모를걸? 참농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방금 죽은 애 100% 100이 잡는다 이제 손이 죽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김병만 메타 나빼고 3명 널 까기 시작한다 설마 거짓말처럼 술탄이 이 사이로 나오진 않겠지 한 명 찾았다 저기 왕바위디 한 명이 없어 세 명 한 명은 여기 있나? 아니면 갈 데가 없는데 그치? 한 명이 없어 맞네 공포가 잡았다 공포가 잡았다 공포가 잡았다 공포П 공포 공포 아껴자 3등 잡으면 2등한다 3등 잡으면 2등한다 저 자식이 갑자기 저게 왜 까는거야 나 아픈 자식 아 잡을걸 누가 그랬어 잡을걸 아 잡을걸 3등 잡으면 2등한다니까 바보야 나 왜 잡았어 아 이제 진짜 깠나봐 콜타를 봤나 다시 까먹어볼까요 누나 안녕하세용 안뇽 있을때가 없으니까 그냥 까봤나봐 갑자기 나한테 이거 갑자기 나한테 어 부수수다 내가 아직 일꾼 남았으니까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누나 그거 알아요 몰라 벌써 가들어온지 몰랐네 어 자 뭐래요 좋아 총알이 많아졌어 참농나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엄마님 100개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스스 1킬 히든 미션 성공 알쓰 2킬 미션도 있는 거 아니야? 2킬 미션은 200개인가? 양아치인가? 부담 주지마 알았어 문화 양아치 아니에요 깡패인 죄송합니다 죽여줘요 무서워라 메론 변태가 아닐 수가 없다 완전 개변태다 망라지 쳐다보는 거 아니야? 건너갔는데 로이스 자기장 걸리는 거 아니야?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로 들어가죠? 정말 애매하다 라아는 죽었어 셋, 넷, 다섯 뭐라먹다 한 명 해치웠다 다행히 내 주변에 없는 것 같군 제발, 제발 이번엔 걸리겠지? 그렇지? 나 빼고 4명 아프지? 아, 아파 아파 아싸, 여기 뒤에 또 있어 아라아, 됐어 나 빼고 2명 또 탑세이까지 왔어 3등 잡으면 안 되는 거 맞냐? 아, 내가 잡았다 던질컷 아, 죽었네 어떻게 해?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 이거 3쪽, 제 3쪽 3쪽기 아니야? 올라가볼까? 올라가볼까? 나이스, 또 유하 하하하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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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또 누군지? 또 누군지? 하하하하 나이스, 우와, 이거 3쪽인데 이겼네 이거를 나이스 오늘 3기기 와, 내가 이거 부스스로 시킨을 먹네 부스스로 몇 키를 한 거야? 이게 부스스로 7키를 하하하 하하하 르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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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